오늘 몇몇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부분이 좀 미스테리한 겁니다. 협상을 했었던 이태규 의원은 이 협상 내용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에게 보고했다고 얘기하고 안철수 후보는 그런 내용 보고를 못 받았다라고 하니까 같은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보고했다는 사람이 있고 보고 안 받았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초에 뭐가 진짜냐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공동정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인수위 문제, 행정부 운영 문제, 또 정당 간의 문제, 이거는 합당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께서 갖고 계시는 부상을 저희가 말씀을 들은 겁니다. 들은 내용을 제가 돌아가서 안철수 후보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합의가 아니고. 저는 어떤 세부 내용도 듣지를 못했고 제가 요구했던 것은 국민 경선을 통해서 후보 당일을 하자는 제안을 했고 어떠한 답을 지금 이 순간까지도 듣지 못했습니다. 윤 후보 측에서 제안한 거를 후보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안 내용은 어떤 내용이신가요? 제안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최규 의원님이 전달을 안 하신 건가요? 어떤 내용 말씀이시죠? 이거 보는 사람 답답해요. 도대체 아니 보고를 분명히 했다라고 이태규 의원은 얘기를 하고 국민의 같은 당 안철수 후보 측 협상 대리인 안철수 후보는 그걸 알고 있는 기자가 물어보자. 어떤 내용을 말씀이시죠? 나는 전혀 내용을 듣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둘 중에 하나는 진실인 거 아닙니까? 그럼 전달했다는 겁니까? 전달 안 했다는 겁니까?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까? 안 받았다는 겁니까? 진실 공방입니다. 이런 건 검찰 출신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체적인 걸 보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협상 내용 자체를 깠다고 얘기하잖아요. 발표한 것은 정치적으로 적결하냐 부적결하냐 이건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라는 것 자체가 서로의 신뢰관계 기인하는 것이고 만약 협상이 안 되고 나면 사실은 그걸 끝까지 항구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물론 불가피하게 어떤 선거의 영향이기 때문에 이걸 깔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변론으로 하고 그러면 협상 과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협상 과정이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아니 지금 제 질문은 협상은 다 있었고 이태규 의원은 보고했다고 했는데 안철수 후보는 보고 못 받았다고 하니까 무슨 말이 진짜 나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은 협상 과정이 전제가 안 되면 그걸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러면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그리고 장재웅 의원이 윤석열 후보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태규 의원이 안철수 후보의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그럼 측근 중에 측근이 만나서 저녁에 만나서 새벽까지 이 얘기를 했다는데 한 4시간 정도 얘기한 걸로 나오죠. 그럼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차 마시면서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듯이 이태규 의원은 그 내용을 안 후보에게 다 전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안 후보는 전달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부 내에서도 서로 말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태규 의원이 안철수 후보에게 전달 안 했음에도 전달했다고 거짓말할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는 보고가 됐을 것이다. 이태규 의원 말이 맞을 것이다. 저는 보고됐다고 봐요. 아니, 그럼 보고받고 안 대표는 안 후보는 왜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해요? 그것도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가 협상 과정에서 자기가 관여한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태규 의원한테 전권을 준 것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의 이제까지 언행과 지금 그 상황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후폭풍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 단일화장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안철수 후보는 계속 양당의 거대한 양당 정치의 폐해를 막아야 한다 하면서 선거 때 나와서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왜 지난번 4.1치 재복을 선거 때 왜 국민의힘하고 합당하려고 해요? 그다음에 이분은 왜 단일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어떤 정체성과 가치관에 있어서 갈짓자 걸음을 걸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계속 정권 기체를 주장하면서 그러한 자기의 가치관이 변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대선을 코앞에 두고 둔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다상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양당의 폐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그건 자기 모순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 견해예요? 보고가 됐을 것이다. 안철수 후보가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자기 모순적이다라는 비판까지 했는데 김광선 변호사님의 의견입니다. 서특보. 저는 저런 모습들을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의 어떤 모습을 기대할까. 그리고 선택 기준이 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안철수 후보는 2주 전에 공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단일화 여론조사든 하자. 그건 사실은 탑다운 방식이죠. 위기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자. 그런데 그에 반해서 국민의힘은 바텀업으로 실무장끼리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리더가 한번 검토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서로 입장도 다를 뿐만 아니라 다가가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그게 뭐가 문제인지 조차를 모르는 게 더 문제인 것인데. 그러니까 서특보의 의견은 안 후보는 이태규 의원이 보고했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를 벌써 해버렸어.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진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좀 대비된다고 봐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로 토론을 할 때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그런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해서. 그럼 의총을 열어서 실질적으로 민주당 170여 분의 의원들께서 일요일 저녁 8시에 정치개혁안 사표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해서 이걸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이 민주당 의원들 이분들이 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말 때문에 한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시대정신이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리더의 모습과 자질을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듣다 보면 기승전 이재명 후보는 훌륭한 분이다의 얘기로 서특보의 얘기는 오늘 비결이 돼요. 알겠습니다. 서재현 특보에 견해까지 들어봤고요. 단일화 여부 얘기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마음이 중요해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윤석열 후보는 아니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는가 황당해하고 궁금해하는 상황. 안철수 후보 측은 오히려 윤석열 후보를 맹비난하고 있는 그런 상황. 두 후보의 마음은 어떨까.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 통합은 제가 할 겁니다 여러분. 저와 국민의힘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양식 있는 다른 당의 정치인들과 멋진 통합을 이뤄서 제가 국민 통합을 할 것입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다른 곳에 좌고 오면하지 말고 압도적으로 나름 빌어달라. 그러면 안철수 후보 이야기는 어떨까요? 안철수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응원할게요. 꼭 안주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둘 다 마라톤 풀코스 세 번 안주했습니다. 완주할 사람들. 완주할 수 있습니다. 안주한 사람들. 열고. 감사합니다.